대방광물화음경권 제38 10시품 제26제5라 제8부동지라 찬탄청설이라 찬탄하고 설해 주기를 청하다 천안과 천중의 공양 찬탄이라 이슈의 천안과 천중들의 수성한 행 차승행을 듣고는 대개환위하여 모두들 환위해서 위호 공양의 여래와 그리고 무항 대보살 무수한 대보살들을 공양하고자 해서 뭘 가지고 공양하느냐 묘화 아름다운 꽃 번 당 개 향 만 영락 그리고 보이 이러한 것들 무량 무변 천만 종 무량 무변 천만 가지를 빈해지듯이 공양을 올리니 공양을 올리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빈해지듯이 장마철에 비가 쏟아붓듯이 갖다가 그냥 퍼부어야 돼 실이 많이 작 음식이로다 모두들 만이보주 만이보석으로 된 것을 가지고서 장음하고 꾸몄더라 천녀의 찬탄이라 천녀가 동시에 천낙을 하늘의 음악을 연주해서 보발종종도 음성하여 아름다운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을 발휘해 가지고서 공양읍을 병불자하고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자녀들을 불자 우리는 부처님의 모두 아들 딸 얼마나 참 그것만 해도 영광이죠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애기 공양하고 공작 시연이 찬탄하되 다 같이 이제 말을 해 가지고서 찬탄하되 일체의 견자 양족종이 모든 것을 보는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이기는 자 일체의 승자 뭐 법화경에 아주 나는 일체의 승자며 일체의 지자며 일체의 견자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족종이다 애민 중생 현실에 가서 중생을 애민히 여기서 신통력을 나타냈어 영차 종종 제 천학으로 이 가지가지 하늘의 음악으로 하여금 보발 묘음하여 너의 아름다운 음성을 발휘해 가지고서 함 등문이로다 모두 모두 그것을 얻어듣게 하느다 일모단에서 백천억 나유타국의 미진수와 이와 같은 무량 모든 연애가 그 가운데서 안주해서 묘법을 사람이로다 일모단에서 백천억 나유타국 미진수 백천억 나유타 나라를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숫자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무량 모든 연애가 그 가운데서 안주해서 묘법을 세라더라 뭐 이 한 개성에서 화음의 사상부의 도리가 다 표현됐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수천번 수만번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환경은 물론 일심사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보살 사상을 선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또 존재, 일체 존재의 사사무엘의 경계를 드러내는 이치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저 보현행후품에는 아미타불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환경에도 극락세계를 원생극락을 권장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양으로 따져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이 뭐다 보살행이다 보살행입니다 뭐 일심사상이니 사사무에돌이니 뭐 이런 것하고 보살행 이야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화암경 나오기 이전에도 불교는 훌륭한 불교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는 보살행이다 그래 뭐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비를 하더라도 그럼 어쩌자 말이냐 그 인과의 이치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선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결국은 보살행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음성을 불려서 모든 불자와 부처님과 부처님께 공략하고 찬타해서 말한다 일체견자 양족족은 애민중생 현실에 가서 종종 천악을 연주해가지고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해가지고서 다 듣게 한다 일모단에서 백천억 나의 타국의 미진수 이와 같은 무량 여래가 그 가운데서 안주해서 묘법의 사람이라다 일모공 내 무량 차리 한 모공 안에 또 한량없는 세계 가교 사주 급대회 거기에 또 각각 사주 세계가 있고 대회가 있어 수미산 첨리산도 또한 그 안에 꽉 있어 역부연하야 실견 재중 무박의기로다 다 그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은 비옵거나 서로 부딪히거나 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 한 모공 안에 그런 모든 것을 한량없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뭐 사주 세계가 있고 대회가 있고 첨리산 수미산이 뭐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서로 비좁지가 않아 그야말로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사무여이치를 잘 아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모단체 유육치하니 한 모공 한 트럭 끝에 육치 중생이 여섯 갈래가 다 그 가운데 있어 삼종악도 그 인천과 삼종악도 지옥아기 축생의 악도와 그리고 인간 천상 그리고 모든 용과 신 중 아수라가 각수 잡수 과보로다 각각 자기의 을 따라서 과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의 을 따라서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덕이다 누구 덕이다 그거 전부 틀린 말이고 물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어떤 영향은 있겠죠 뭐 은사선생님 덕이다 은사선생님 때문이다 뭐 때문에다 하면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고 덕이다 하면 잘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부모 덕이다 부모 때문이다 전부 엉터리 답입니다 그건 참 자기 자신 자기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거긴 뭐 부처님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떤 반대의 의사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부처님이 일찍이 먼저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줬고 또 우리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는 거야 이치에 안 맞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노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치에 맞으니까 어피일체 찰투 중에 저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 시류의 여래 연, 묘음, 화사 모두 여래가 계셔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연설하셔 수순 일체 중생 심하에 일체 중생의 마음을 수순해서 위전, 최상, 정, 법륜이로다 가장 높고 청정한 법바퀴를 굴림이로다 철중, 종종, 중생, 신이요 세계 가운데는 가지가지의 중생이 뭐예요 몸 가운데 다시 또 가지가지의 세계가 있어 일천, 인천, 재치 각각이었던 인천, 재치 온갖 갈래들 이 지구상에 사실 사람들은 뭐 70억, 요즘 뭐 75억 그래 샀는데 불과 그 생명 전체하고 비교를 하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명 숫자나 이건 뭐 전체 생명에다 대면 천분의 1, 만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재치 각각 다른 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명체가 있어 불실지 위 설법이로다 부처님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서 위하여 설법으로다 대찰수념 변이소하고 대찰이 큰 세계가 생각을 따라서 변해가지고 작게 되고 소찰이 수념 역변되라 작은 세계는 또 생각을 따라가지고 또한 크게 변한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죠 여시신통 무기랑이나 이와 같은 신통이 하향이 없습니다 세간공설 불렁기니로다 세간이 함께 그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 못함이로다 우리 신체 몸 5척 단구 기껏 해봐야 6척 단구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백조의 세포가 있어가지고 백조의 세포마다 다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또 각각 백조의 세포가 또 있어가지고 또 세계를 또 이루고 있으니 그러한 사실은 이제 환경에서는 일찍이 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실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질 못하는데 요즘은 이제 환하게 다 알고 있죠 현민경을 가지고 다 알고 망원경을 가지고 또 다 알고 그 다음에 청설이라 보발 차장 묘성하야 이러한 등 아름다운 좋은 소리를 발해서 칭찬 여래 공덕이 하고 여래의 공덕을 칭찬하고 나서 중회 환희 무견주하야 대중들은 환희에서 묵묵히 머물러 있어서 일심으로 처망욕 청설이로다 일심으로 우려를 보고 있단 말이야 설해주기를 시의 해탈을 위해 부청원호대 해탈 보살이 다시 청에서 말하되 금차 회중계에 적정하니 지금 대중들은 고요히 이렇게 있으니 원설수차 시의 소유인 차례를 따라서 들어간 바인 제8지 중 모든 행성들을 설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수습방편이라 이슈의 극랑양 보살이 해탈을 보살게 고해 말씀하사대 불자야 보살 마사리 칠지 가운데 선수습방편에하야 방편회를 잘 수습해서 선청정제도하며 방편회를 수습했으며 청정한 모든 도를 잘 청정하게 했으며 선집조도법하고 조도법을 잘 모았으며 대원력 소습하며 큰 원력의 습한 바이며 열애의 힘으로 가지한 바이며 자설력 소지며 자기 힘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아의 좋은 힘을 가진 바이며 상염 열애의 역과 무소와 18불공법을 상상 생각하며 선청정 심심사각하며 심심사각을 청정히 하며 능성취 복덕지혜를 능히 성취하며 대자대비로 불사중생하며 이 무량지도하니라 할양론 지도에 들어가니라 무생법이라 일체법의 본래 무생 무기, 무상, 무성, 무괴, 무진, 무전, 무성, 위성 성품이 없음으로써 성품을 삼은 것 초중후제가 초와 중간과 뒤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실계, 실평등함과 무분별, 여여지, 분별이 없는 여여한 지혜이 들어간 바의 곳에 들어가며 들어갈 입자 처음에 있는 입자를 거기다 세우죠 이 일체 심의식 분별상 하여 일체 심의식의 분별상을 떠나서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전부 일체 심의식의 힘으로 분별하는 거에요 이런 분별 저런 분별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그리고 감정의 표현으로써 우리의 삶을 펼쳐보이는 거 그래 펼쳐놓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일체 심의식 분별이요 분별상이라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무소취착이 취착하는 바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으며 일체법이 허공성 하느니 일체법이 허공성과 같은 데 들어가느니 이것이 이름이 무생법입니다 무생법이 이름이 무생법이다 생하대 그렇다고 생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하대 생함이 없는 거 아까 무공용이란 말 했듯이 그렇습니다 스승은 행이라 불제 보살의 이 무생법인 이 인을 성취하면 즉시 득입 제8부동지하야 제8부동지에 들어가서 심행 보살하야 심행 보살을 위해서 깊은 행을 하는 보살을 위해서 난가지하며 무차별이며 또 일체상과 일체상과 모양과 생각과 일체의 집착을 떠나며 무량무변이며 일체상문 백지부로의 소불능급이며 모든 헌쟁 다투고 시끄럽고 다투는 것을 떠났으며 정멸현전이니 정멸이 현전하느니 비유하자면 비유가 신통을 구조해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어서 차재로 내지 멸진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멸진정에 들어가기까지도 만순서가 있으니까 결국 멸진정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일체 동심 억상 분별이 마음이 움직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실계 지식인들 모두가 다 쉬어버려 여기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승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 목적이니까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불쌍한 중생들 돌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고 혹 실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어쩌다 보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대성불교하고 소성불교 차이가 그런 점입니다 멸진정에 들어가서 뭐 아무도 없이 달 뒷면에 혼자 가서 무수한 세월을 보낸들 그게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보살 마살도 역부 여시아야 주 부동지에 부동지에 머물매 적사 일체 공용행하고 일체 공용행 유입법 유주상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무공용행 무공용행 무공용법을 얻어서 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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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여무 계시가야 신구의 업으로서 생각하되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 다 생각하는 바가 전부 이제 다 씌워버려서 주어 보행이라 과보의 행위에 머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공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업을 다 활용하되 그것이 이제 하는 바가 없는 상태 비어 유인이 아주 비어를 한 열 개를 쳐도 좋을 내용입니다 이게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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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데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몸이 큰 강에 떨어졌어 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 강을 건너고자 하는 까닭으로 바할 대용맹하여 큰 용맹을 바래가지고서 시 대방편 대방편을 베풀어 그래 뭐 자기가 헤엄을 칠 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뭐 온갖 발부등을 다 치는 거 주변에 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 뭐든지 붙잡고 이 대용맹으로 대용맹을 사용한 까닭으로 방편을 씻을 한 용맹으로 방편을 씻을 한 까닭으로 저편 가고 하나님 꿈에 물에 빠졌는데 온갖 발부등을 다 쳐가지고서 나오려고 나오려고 막 발부등 치는 바람에 곧 꿈을 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부등 안 치면은 그대로 꿈으로 흘러가 버릴 텐데 발부등 치는 바람에 꿈을 깨게 된다 우리가 중생살이는 전부 꿈꾸는 것이고 정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깨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꿈을 깨는 데는 깬 것이나 깨지 않는 것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늘 침대 위에 편안히 자고 있지만은 그런 꿈으로 어떤 죽는 상황을 꿈꾸어서 꿈을 깨지 못하면은 그걸 이제 그냥 침대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부등 치는 바람에 꿈을 깨는 그런 경험 많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악몽을 꿨을 때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등 치다 보면 꿈에서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일이예요 깨닫는 것도 그 발부등 안 치면 안 돼 발부등 쳐야 돼요 정진해야 돼 용맹 정진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머리를 갖다 벽에다 부수 쳐박든지 뭐 어쩌든지 그래서 뭐 송곳을 무릎을 송곳을 가지고 무릎을 찌르기도 하고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진할 때 그 그 부엌칼을 큰 부엌칼을 씹퍼렇게 갈아가지고 쇳떼에다 물 하나 딱 떼어놓고 거기에도 딱 얹어놓고 추운 방에 앉아가지고 용맹 정진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목에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못을 쳐놓고 거기다 이제 녹근을 목에다 걸어놓고 조금만 졸아도 그 녹근이 목에 와서 잠을 깨우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뭐 그 부직일수록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방편 그런 대용명으로서 결국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보살도 또한 용명으로서 그렇게 각오하나니 각오하고 나서는 개작시인들 보살도 또한 그래서 견 중생신이 중생신이 제 사류 중하고 사류 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사류는 뭐라 용 유류 견유 무명류라 해서 이건 뭐예요 석성양 미촉 그것이 사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감촉이라든지 이거 전부 탐욕을 부리는 거라 그게 좋으려고 마시는 거 먹으려고 하고 또 이제 소리도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하고 향기도 맛도 감촉도 전부 그게 이제 용류입니다 유리는 욕괴색게 무색게 에 대한 미혹한 우리는 욕괴색게 사니까 미혹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견유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 잘못된 속여 그리고 또 이제 무명류라고 하는 것은 사제 고진별도 사제에 대한 무지 고진별도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것이 이제 마치 큰 물결이 흘러가는 거 와 같아 거기에 떨어져 있어 음